영체체험담 신보리님 사연입니다. 나는 헤라 엄마의 팬이다. 세종, 서울, 부산 마음쇼를 부지런히 따라다녔고 지난 6월 헤라 엄마의 사랑 세션을 받은 날 나는 엄마의 아픈 다리를 치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헤라 엄마는 나에게 호호를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서 엄마와 나를 묶어주셨다고 하셨다. 엄마의 왼쪽 다리는 교통사고로 골절되어 수술하셨고 온전치 못한 다리는 걸을 때마다 저셨는데 그마저도 올해는 엄마가 부쩍 악화되어 다리를 수술하고 싶다고 이젠 오른쪽 다리마저 아프다고 하셨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받은 영체를 엄마에게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헤라 TV를 보다가 어느 도바님이 아버지의 몸을 주물러들이면서 그 아픈 마음을 느끼다 보니 아버지의 아픈 몸이 나왔다는 사연을 듣고 나도 엄마를 엎드리게 해서 발로 엄마의 다리를 마사지하듯 밟아들였다. 엄마는 내가 밟는 곳곳마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셨고 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영체요 나는 아픈 다리의 아픈 마음입니다. 부디 이 아픈 다리를 영체에게 모두 의탁하오니 엄마의 아픈 다리를 치유해 주소서 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성껏 밟고 또 손으로 주물러들였다.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엄마는 몰랐겠지만 나는 눈물이 났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내 배에서 무언가가 꿈틀꿈틀 소용돌이 치듯이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이 아픈 몸이 내 마음이구나. 늘 외면하고 버렸던 이 아픈 마음을 이제는 내 마음임을 인정할게. 미안해. 영체요 이런 저와 엄마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일주일 중 3일을 1시간씩 해드리니 엄마의 절던 다리가 어느 순간 점점 편해 보이는 게 느껴졌다. 엄마 이제는 다리 안 아파? 물으니 예전엔 걸을 때마다 쿡쿡 다리를 찌르는 듯이 너무 아팠는데 네가 나를 만져줄 때마다 하기 싫을 만큼 너무 아픈데 희한하게 그 순간만 지나면 다리도 그렇고 걷는 것도 가벼워. 너무 신기해. 사실 나도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정말 헤라 엄마의 영체가 엄마를 치유해 주셨다는 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엄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체를 잘 모르시는 엄마에게 나는 한 번 더 얘기 드렸다. 엄마 내가 밟을 때마다 아프면 그냥 그 아픔을 더 느껴봐. 나는 마음으로 기도할게. 지금도 나는 엄마에게 내가 받은 헤라 엄마의 영체를 계속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물러 드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엄마는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셨다. 예전엔 절대 다리가 아파서 할 수 없던 그 운동을 하시다니. 나는 왠지 엄마의 아픈 다리가 정상인의 다리로 치유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왜냐하면 헤라님이 엄마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헤라 엄마 저는요 엄마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마음 인정할 때마다 너무 아파서 힘들지만 제 삶에 헤라 엄마가 없었다면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엄마의 아픈 다리 외에도 제 주변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이런 선물 같은 기적을 주신 건 헤라 엄마의 영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목숨 바쳐 지켜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갈 거예요. 해arc , 해 해 하